아 유니플로워를 걸었고 다 못 키웠지? 어? 다 못 키웠어 어 나도 다 못 키웠어 나 이거 2렙이야 고! 역시 지금 시간에 유저가 많이 겹친다 하던 놈만 같이 맞아 그래 이맵에서도 타봐야 확실히 비교 그게 가능하지 이젠 그냥 이게 그냥 건담 캡판지 새로운 건담 게임인지 모르겠다 어메 어메 권탱 나한테 붙는다 마크2 저게? 기체는 좋을진 모르겠는데 유저는 좀 어리버리하네 침칭 조금씩 침칭 아 아군 격축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앙티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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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리가 레드야? 어 왜 밀리지? They went through the bigot They were still fighting They were still fighting They were still fighting And they put our cover They, they were still fighting They were still wiper 이길 수 있어요? 아... 또 뗐다 미안해 굴대 렉 쩔어 아이씨 굴대 렉 쩔어 쟤 뭐야? 춤꺼야? 춤꺼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추워 아이씨 아깝다 아이씨 하! 발바토스 할 게 없다 자 오퍼레이트 입 못막냐? 유도공 한 번 죽을게 라이크리 좋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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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으면 역적이다 야 버스 탔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아 저 익스트림 감히 나의 1위 자리를 하죠 에이 어? 응?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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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하기 음?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